국산 4등급 안말들의 1200m 경주, 서울의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4코너 먼저 선회하는 7번 소별안이야, 안쪽에 5번 베스트천상과 3번 영광의 미소, 구엉마을까지 보였고 있는 가운데 외곽에는 9번 퍼플케이가 입을 내고 있습니다. 5번 베스트천상이 근수한 선도, 그러나 안쪽을 치고 나오는 2번 구엉마을과 3번 영광의 미소, 3번 영광의 미소, 정정희 기수, 백승을 향해 달렸습니다. 많이 좋은데 지금 표현하는 게 좀 어색해가지고 지금 많이 표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어제부터 조금 기대하는 말이 한 말이 있었고 오늘도 영광의 미소, 이거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영광의 미소가 잘 띄워져가지고 백승 생각보다는 일찍 했다고 하면 일찍 한 건데 기분 좋습니다. 지금만큼 계속 성적이 옛날에는 잘 안 좋았었는데 요즘 최근에 들어서 이제 조금씩 성적이 좋게 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유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목표로 지금 말을 타고 있습니다. 경주를 타면서 한 300m 남았을 때 말이 힘을 안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말이 힘이 다 빠졌구나 싶었는데 점점점 앞에 말을 잡더라고요. 말이 힘을 다시 쓰면서 그래서 어? 이거 잘하면 2등은 오겠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7번말이 너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앞만 보고 타자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앞만 보고 타자 하고 탔는데 겨우서 통과해도 몰랐는데 이제 옆에 제철 선배가 야 우승 축하한다 이래가지고 그때서야 어? 하고 말을 쓰다듬어 줬어요. 그때는 속 후련했던 게 그 예시장 나가면은 팬들이 계속 백승 언제 하냐 백승 언제 하냐 막 그러니까 여기 관계자분들은 그런 거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나가면 백승 빨리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러니까 그거에 좀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응원해 주신다고 생각은 했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조금 아 언제 하지 언제 하지 저도 이렇게 조금 조급함이 있었는데 그래도 일주일 2주 만에 해서 기쁩니다. 팬 여러분 드디어 백승 했으니까 그만 재촉해 주십쇼 감사합니다.